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 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천원 마트에서 구입한 온도조절형 납땜 인두 입니다 인두 손잡이 뒷부분에 다이얼을 돌려서 인두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에는 200도에서 450도까지 표시되어 있고 소비전력은 60W로 작은 크기의 인두이지만 열 용량이 큰 편이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는 전열기구에 적합하지 않은 얇은 일반 PVC 전선이며 전원 플러그는 4mm EU 타입이기 때문에 국내의 4.8mm 멀티탭에 연결하면 홀거워서 접촉불량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용하기 불편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인두의 성능이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전원 플러그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온도조절 다이얼을 최고와 최저 값일 때 인두 팁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온도조절 다이얼을 최고로 했을 때 인두 팁의 온도는 334도로 측정되며 최저일 때 197도로 측정되므로 온도조절은 되지만 다이얼에 표시된 온도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조절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두 팁의 형상에 따라 열 전달 효율도 다르므로 효율이 좋은 나이프형 인두 팁으로 교체하여 최고 및 최저 온도를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나이프형 인두 팁으로 측정한 온도는 최고 415도 최저 278도입니다 예상한대로 나이프형 인두 팁의 열 전달 효율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12 기판 부품 제거에 특화된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납땜 인두를 분해해서 내부 구조와 사용된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용 히트는 하코 호환 인두 팁 크기에 맞는 세라믹 타입입니다 납땜 인두 손잡이 부분에 들어있는 PCV의 회로는 트라액을 사용하는 단순한 디모 회로이며 히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센서와 제어 회로는 없으므로 당연히 다이얼에 표시된 온도와 인두 팁의 온도가 맞지 않는 것이지만 천원 마트 제품 치고는 쓸만합니다 대부분의 저가 납땜 인두는 온도 조절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계속 인가된 상태에서 인두 팁의 온도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땜 대상이나 땜납의 종류에 따라 인두 팁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안되므로 사용상 약간의 경험치가 필요하고 경고하지 못한 외관과 부실한 전원 코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